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장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공사중이라서 조금 시끄러우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첫 손님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농어 자 농어가 좀 큽니다. 보시면 도마 폭이 90cm 이렇게 스테인리스 때가 120cm인데 지금 90cm에서 한 20cm 정도 20cm 한 7,8cm 정도 남았으니까 이건 한 72cm 70 한 2cm 정도 되는 농어입니다. 무게는 제가 조금 전에 달아봤는데 저 소쿠리 무게가 한 7,800kg 정도 나가거든요. 어? 3,700kg 정도 나갔으니까 제 생각에 삼키고 될 것 같애. 삼키고 주문입니다. 뭐고 이거 저희 동네가 시골이 돼가지고 저런 벌레들이 많아요. 자 잘 빠져서 무게를 한번 달아볼도록 할게요. 일단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3키로 조금 안됩니다 2.9키로 들어와서 수조에 부딪혀 놓으니까 극주갈이 피가 좀 났네요 안쪽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낚시가 걸리면 낚시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안쪽에 안쪽에 걸려 있으면 이걸 억지로 빼려고 하면 고기가 다쳐 그렇기때문에 낚시줄을 끊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그 농어 같은 경우는 포식성이 아주 강한 어종이기 때문에 이건 혓바닥 혓바닥 뭔가가 내 옆으로 지나가면 빨리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접 이렇게 삼킵니다 한꺼번에 약간 이런거 있죠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중간적으로 입을 탁 돌리면 진공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먹이가 앞에 있을 때 좀 약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너무 시끄럽다 아 이제 좀 조용해졌다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아 이제 점식 때 되어놓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밥 먹으러 갈 것 같다 아 너무 시끄러워서 자 일단 요거는 4분 오셔가지고 드실겁니다 3키로인데 양이 너무 많죠 어 회를 진짜 즐기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회를 보도록 할게요 3키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접시가 그렇게 큰 접시가 없는데 좀 촘촘하게 빽빽하게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접시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boneen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noticing 딱 잘 봐주시겠지만 한잔 좀 더 간격한 되시겠습니다 좀 더 간격한 부처에 올려주세요 1,500원 gem cubic 부분은 1,500원 쇠가가يم 1,000원 5,500원 so 고춧가루 우유 우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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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소금 고추 고추 계속 누르면 어느정도 기름이 나오겠지만 괜찮습니다 담아 놓고 보통 제가 한 번씩 보면 영상에 볼살이라든지 가마살을 왜 안살리느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볼살 해봐야 조금밖에 안돼요 매운탕 끓여가지고 똑똑해 드시면 훨씬 쫓는다고 맛있습니다 새로 드신다고 해서 특별한 감흥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니까 그리고 가마살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좀 많긴 한데 이런 부분도 새로 드시는 것보다는 매운탕 끓여서 한번 드셔보시면 왜냐하면 뱃살 부분이 충분히 나오니까 뱃살 부분하고 크게 맛 차이가 안납니다 요렇게 해서 저 부분을 한번 드셔보시고 아! 살이 오 얇다 좋네 아 그리고 카메라 켜진 줄 모르고 니하고 있어서 대화를 해 놓으니까 그 아마 목소리가 다 들어갔을 때 편집을 해야 되죠 욕해도 된다 그런 아들은 아 자기도 눈앞이 욕하면서 욕도끼네 싫다 이 말이야 아 살 좋다 오오호다 맛있겠다 아까도 아들은 뭐 못 먹자고 어디야? 제가 초라 판매해 드려 놓으니까 고맙다고 자꾸 밥을 한그릇 사려고 하는데 안해도 됩니까? 흐흐흐흐흐 자꾸 집에서 저녁에 농어서리갖고 밥을 딱 봐놨나? 저녁에 나 장사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입을 한번 따라 볼까 아 야 그대가 핸노 금방 이야기하다 그대가 핏어 1250g 한계단 1250 나누기 2,900 되 봐봐 40%는 무조건 넘지 1,250 나누기 2,900 되 봐봐 43% 어디서 나무 안 남았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중간에 핫도그 2,250 나누기 2,250 3,250 나누기 2,250 2,250 나누기 2,2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